지금까지 셀렉트 문을 MySQL API를 통해서 서버에게 전달하고 그걸 받아와서 출력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써먹어야죠 애플리케이션에 이걸 반영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반영한 결과를 합성해 봅시다 저는 index.php 파일을 일단 열었고요 그 다음에 index.php 파일에서 여기 있는 글 목록부터 그리고 여기 본문까지 한번 처리를 해 봅시다 우선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여기 셀렉트에서 접속하는 코드를 복사해서 제일 위쪽에다가 저는 붙여 놨어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SQL 그리고 글 목록은 모든 항목을 가져오면 되잖아요 topic 테이블에 셀렉트 별표 from topic 이라고 하고요 저것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는 API는 MySQL iQuery이죠 그리고 이 API의 첫 번째 인자로는 접속 식별자가 들어가고 두 번째는 SQL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를 저는 Result에 담았고요 그리고 이 결과를 여기에 적용하는 거죠 해볼게요 다 지워버리고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여기 PHP를 낑겨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음... 이거는 같이 있는 게 더 낫겠네요 연관된 코드들은 같이 다니면 더 좋잖아요 보기가 그래서 mysqli underbar patch array 그리고 Result를 인자로 주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를 저는 row라고 하는 변수에 담을 것이고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실행하면 실행할 때마다 한 행씩 보여준단 말이죠 첫 번째 실행하면 19번, 20번, 21, 22 이런 식으로 실행할 때마다 그럼 4번을 반복적으로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코드는 반복 실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져올 값이 없을 때 null이 된다는 특성을 이용하면 이렇게 하면 while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echo li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row를 title 해주면 리로드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짜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제어하는 코드와 또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코드가 막 엉켜 있으니까 좀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코드를 그대로 위쪽으로 이주시킬게요 좀 보기 좋게 하려고 안 해도 되는 건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echo를 통해서 출력했던 결과를 대신에 lis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담아서 list는 기존의 list와 결합해서 PHP에서는 .이 결합 연산자죠 문자 문자 그럼 이제 이 코드가 실행이 끝나면 list는 li 태그만 가지고 있는 코드가 된단 말이죠 그럼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echo 이렇게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복잡한 PHP 코드는 여기에서 최소화 되고 PHP는 PHP끼리 HTML에 HTML끼리 응집되면서 조금 더 보기가 좋아지죠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echo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제가 말씀을 어디선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대신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echo로 표현한 것과 똑같은 축약형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 거죠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네요 그러면 결과는 같은데 코드는 좀 더 보기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li에다가 링크를 거는 것인데 그거는 지금 하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각각의 태그를 이거 주석입니다 슬래시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a href 그리고 예를 들면 이 mysql은 제목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는 index.php id는 mysql의 id 값 19번이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19번인 거죠 이런 코드가 프로그래밍 쪽으로 생성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copy해서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할 건데 문제는 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이 따옴표와 이 따옴표가 섞이면 문제가 된단 말이죠 저는 여기 있는 따옴표 앞에다가 엔터와 백스페이스 백스페이스 사이에 있는 역 슬래시를 이렇게 해서 이 따옴표가 문자열이 끝난다는 기호로 해석되지 않고 평범한 문자열로 해석되도록 할 거예요 이걸 copy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 다음에 여기 태그가 끝났으니까 여기도 태그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일단 리로드부터 해봅시다 보시는 것처럼 링크가 잘 걸렸고 그런 상태예요 그 다음 여기는 19라고 되어 있는 정적인 데이터를 동적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그리고 여기는 아이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리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고요 그리고 잘 링크가 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클릭 한번 해보죠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가 잘 변경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글목록을 구현했고요 글목록을 했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이 글목록에 따라서 본문이 바뀌도록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